인싸각 나오는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뷰맛집 카페, 식당, 숙소, 명소 등 뷰가 좋은 공간을 찾아 떠나는 여행일기 뷰맛집 채널의 다섯 번째 이야기 남양주에 위치한 앳더팔당은 어떤 뷰맛이 있을지 함께 떠나보실게요 앳더팔당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능래역 폐업과 머지않은 곳에 있기에 함께 구경하시기 좋습니다 본관과 별관이 있는데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멋진 뷰의 별관이 나옵니다 삼각별의 오픈카가 뷰맛집의 방문을 반겨주네요 뷰맛집답게 통로에서 보이는 뷰도 아름답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초록의 나무들과 하늘 그리고 구름의 아름다운 하모니 매일매일이 이런 맑은 날씨의 하늘이라면 참 행복할 것 같네요 커피나 음료의 주문은 본관 2층에서 하시면 됩니다 본관 3층으로 올라오시면 이런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맞추며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낭만이 있겠네요 핸들 의자를 살포시 움직여봤더니 날씨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렌트가 떠오릅니다 저물리 팔당댐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문한 음료를 들고 별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계단이 높기 때문에 음료를 쏟지 않게 조심조심 오세요 별관의 바닥에는 푸르른 강물을 형성화하셨는지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공간은 통일성이 없었는데 결과는 뭔가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액도 팔당 카페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액자와 같은 창문입니다 액자 밖의 풍경은 사진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과 서서히 움직이는 구름들의 움직임 인간이 만든 위대한 예술품도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밖으로 나오면 팔당호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야외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왠지 시안수 읊주려야 할 것만 같은 산수화 같은 비주얼의 경관입니다 비맛집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엑스트라일 뿐인 음료수들 자연과 하나 되어 호흡할 수 있었던 공간 액도 팔당이었습니다 남양주 액도 팔당에서 많은 추억들 아로새겨 가시길 바랍니다 뷰 맛집 다섯 번째 이야기 남양주 액도 팔당 카페 편 재미나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 멋진 뷰 맛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